네, 오늘 반갑게도 맞춰서 감기해 주실 수많이 있으신가요? 네! 지금 시해가 맑았는데 어, 좀 시해가 되죠. 너무 저번과 노래로 굉장히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. 네, 오늘 살아야겠어요. 네! 오, 그냥 저번에AK 제가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3 4 1 4 4 1 2 2 2 3 3 2 3 3 베리 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